1차 선택을 통해서 아홉 명이 남아있는 상태인데요.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시작 아니에요 이제. 사람이라서 흔들리는 해탈 팀원을 교체하는 장난쳐요. 번복이 아니라 짜증난다. 이 상태로는 응원을 낼 수가 없을 것 같고 한 명을 반드시 탈락하게 됩니다. 이상 숨겨 열어볼 레이레 주도기부터 덮어 이만의 미소 먼지 분깨를 가면 뭐 내 삶은 아니 I got that flame 같은 공기지만 우리 숨 자체는 다르게 샷 와 Who and I 가사 까먹은 거야 지금? 탈락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